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게 모두 953억 달러를 제공하는 군사지원 패키지가 연방의회에서 두 달여간의 진통 끝에 사실상 최종 확정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무기와 탄약 등이 지원되게 됩니다. 연방 하원은 실시된 토요 표결에서 이례적으로 세 곳의 군사지원안과 중국 틱톡 금지안을 잇따라 표결에 붙여 4개 안 모두 300명 이상의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608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탄약 등을 지원하는 법안은 찬성 311대 반대 122표로 통과됐는데 민주당 210명에 공화당 101명이 합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어망 지원에 172억 달러, 가자지구에 인도 지원 92억 달러 등 264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은 찬성 366대 반대 58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는데 민주 173, 공화 193명이 지지에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은 가장 많은 찬성 385대 반대 34로 가결됐는데 민주 207명에 공화 178명이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모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틱톡 금지법은 360대 58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는데 민주 174명과 공화 186명이 찬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지원법안은 이번 주 중 영방상원에서 재의결하게 돼 있는데 통합법안을 두 달여 전에 이미 70대 29로 가결한 바 있어 이번에도 손쉽게 최종 확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시급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와 탄약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안은 연방상원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계속 지원하고 군 훈련을 시켜주는 동시에 군사작전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있으나 유럽 지역 미군들이 전투지원 태세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전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에 이어 이란과도 군사충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264억 달러를 군사지원하게 됩니다. 미사일 방어 등을 위해 130억 달러, 안보 지원금으로 36억 달러 등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지원되는 동시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 지원금으로 92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